관장님들 앞으로 오시죠. 이성곤 예예예 테스트하겠습니다. 자, 사회에서 그냥 써. 가시죠. 두 줄로 가요. 두 줄로. 두 줄로. 생명의 원체인 세계인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당국과 조건에도 역량을 미친다는 점에서 원전 오염소 회행 초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일본 정부는 이 판단을 撤回하도록 하겠습니다. 撤回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시까지 예정입니다. 1시까지는 오후라의 한간